경찰이 골제 채취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경북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육상골제 채취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전세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구미시가 발주한 육상골제 채취 사업에서 불법 골제 채취가 폐기물 매립 등 의혹이 나오자 수사에 나섰습니다.